지금 볼카이트 북이 말랩을 향한 여정 성전을 진행 중입니다 이제 한번만 더하면 유물 단계로 도달할 수 있어 지금 현재 세 번째 단계거든요 오늘 볼카이트 말랩 찍고 자자 전오버3는 생략할까? 공포게임 바로 갈까? 난 언제 끝난지 보고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하고 클리어 하면은 이제 제가 저의 볼카이트 피스톨이 아마 말랩이 될 거거든요 우리 세명이서 한번 다 볼카이트 해가지고 그 박루엠 미션 가가지고 다 박루엠 미션 그냥 그 쉬운 난이도로 해가지고 다 타이피스하고 바이오타이탄한테 바로 달려가지고 바이오타이탄 한번 나오자마자 입콕컷 한번 해보자 내가 아마 이거 하면은 제 볼카이트 피스톨이 말랩이 될 거거든요 세명이서 다 볼카이트 업을 뱅해가지고 다 볼카이트 해가지고 한번 바이오타이탄 입콕컷 한번 해보죠 뭐? 와 뭐야? 아 유탄 깜짝 놀랐네 유탄 유탄이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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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사 레이저가 모이니까 개사기네 마치 무슨 홍어폭격기 같다 이 스타트 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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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그링만이니까 걔를 그냥 확삭이냈나? 루그링이 아, 헬스다. 저 빗나간다 어우 ㅅㅂ 저 빗나간다 베리브르트 베리브르트 이게 바로 새로운 무기야 로케이트 피스토리라는건데 와 어때 걔 그냥 녹여버리네 미쳤다 이게 우린 찾아가자 아 타임이 안됐어? 아 됐네 되긴 했네 타이밍이 살짝 늦었다 헤브르트 존나 어이없을듯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나 전차인데 전쟁기계인데 이 C 고병에 딱총에 이렇게 녹아버린다고? 본인은 좀 어이가 없을듯 안쪽 다 부셔버려 부셔버려 그냥 뭐 뭐 일단 컬티스트는 진짜 최고다 이게 보르카이트가 컬티스트 상대할땐 최고네요 우리의 상대할땐은 상품들 뭐지? 보통 안하죠 그런거 그냥 서비터를 만들어버리지 뭐 땡 아나 싹 인상 Barca X-10 blended в С kamu In officine Scan it car screen now 어 뭐야 이런 상지를 나 좀 살려주면 어떨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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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아 아 잘 지냈습니다. Sarcophagus. 침대에 found. Exhumation and relocation may commence. Minister. Access rights granted by Captain Acheran. Consecration seals unbound. The way opens. Look. Look down. Return to the console. Free up the tomb at last. Replenished and ready. Great demon engine. It intends to strafe us. Along the bridge. You will regret courting us. Demon spawn. And destroying. We must brave this. Courtland of Beowulf. 개죽긴 하다 그 헬 드래프가 되어있는 인fernal blast! 프레스 카드! 브라스 밸에 발사! 인센터에 이빨! 잠시만요! ㅅㅂ! 치스했다 끼리 잘못 눌렀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 룸을 잃어버린다 이 룸을 잃어버린다 이 룸을 잃어버린다 이 룸을 잃어버린다 서비터형을 다 서비터형을 하는게 아니라서 서비터형일정도면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한 친구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이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정말 거의 흉악범죄자들 서비터를 시키는거 알아가지고 아무나 다 서비터로 만들진 않죠 대체로 대체로 그렇다는거고 그냥 평범한 도둑놈도 그냥 전두엽 자르고 서비터 만드는 경우도 있고 행성마다 케바케긴 한데 대체로 서비터는 정말 극형형 범죄자한테만 쳐있는 거긴 합니다 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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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바카소! 전이니! 아름다운 바카소! 트랙도 채우고 아군도 부활시키고 리서드죠 기빨 최고 일원 형제여 기다리게 반드시 그대가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버틸테니 이 상태로는 상태로는 어둠을 방향으로 그대가 간식으로 왕이의 그대가 이는 이롯이 그대가 이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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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범위가 부끄러워 보여준다 이 범위는 통과가 파괴했다 그 범위는 괴는 시스템 이 범위는 행사에 따라서 알았다 형들, 현재의 헬드rake 저거 부활시켜주나요 들어가면은 아니죠 존버여야 되죠 일단 존버합시다 그럼 쉬는시간 갖춥시다 제가 이거 이번판 끝나고 제 무기 만렙되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혹시 못들었을까 이거하고 한번 방면미션 보통난이도 해가지고 그냥 다 무시하고 쫙 달린 다음에 보스전 그 보스 초입부에서 한번 세명이서 어블뱅 해가지고 세명이서 포켓피스도 해가지고 포켓피스로 한번 조져봅시다 일단은 좀 존버 좀 합시다 자 이제 부활할 때가 됐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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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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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그렇게 안다네 어 다네 엄청나게 아 씨박 다 죽나고 그게? 아 다행이다 블럴 벤젤린이 살아있었네 와 저분 어떻게 살았어? 아 혹시 수호자 유물 있었나? 와 씨박 다 전멸하는 줄 알았네 아 씨박 킬타이밍인데 여담인데 이거 문장이 지그마의 망치랑 레이지 오브 지그마의 스톰캐스트 이터널 망치랑 똑같다네 문양이 저거 개미지 다른거 봐봐 스킬 택티컬과 볼카이트 좋아 아 스펙스 진짜 덥잖아요 와 진짜 그거 수호자 유물 안 먹었으면 우리 그냥 졌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문도 좋으시구만 형제 황제께서 가호하신게 분명하구만 와 진짜 우리 다 죽는줄 알았어 거기서 짜네 오늘 형제의 날이다 이제 유물 풀렸거든 한번 이제 근데 그냥 그 방멸 미션 그 보통 미션으로 해가지고 쫙 달려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미션 바로 달려가지고 보스 나오는 그간에서 다 세명에서 다 이거 볼카이트 해가지고 한번 조져봅시다 이게 되나 안되나 원컷 입구컷 되는지 안되는지 원컷 입구컷 되는지 안되는지 드디어 다 이제 네오 볼카이트 피스톨 유물까지 다 뚫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무기가 좋나 잠깐만요 화려 탄창 많은게 좋나 데미지 많은게 좋나 탄창 이걸로 해봐 한번 이거 내가 뭐 가능하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과연 진짜로 가능한거지 아니면 또 낚시에 당한건지 한번 보죠 난이도 그냥 보통은 할게 어차피 보스 난이도는 뭐 사실 거기서 거기니까 보스 보스의 피는 사실 뭐 거기서 거기로 알고있거든 그냥 평균 해가지고 아니 평균 너무 낮나 딱 중간 비션할게요 그냥 다 달립시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쭉 달려서 보스 빨리 가는걸로 합시다 생각보다 당한적이 없는데 왜 당했다고 했죠 나도 모르게 그냥 땡구라를 쳐버렸네 하하하하 당한적 없긴 해 인정 그냥 적들을 상대하지 말고 쫙 달립시다 그냥 하찮은 미션에서 하찮은 적들 상대할 필요 없지 하이브 타이탄 아니 히에로파이트 바이오타이탄 입구에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바로 입구컷 조져줍시다 됐는지 안 됐는지 도망가 히히 카치리오 더 잘 안받아 하나를 카치리오 민기 그냥 무시하고 달려 전혀서 전혀서 우리의 천사는 우리의 천사는 우리의 천사는 다른 것들 우리의 천사는 우리의 천사는 2nd truck! 리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탁 다 무시하고 하이패스 탁 다 무시하고 하이패스 기찬네 기질래? 기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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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기찬네 버천 기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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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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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귀찮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무시하고 가니까 완전 대빨리 오긴 한다. 뭐야. 뭐야. 나 뭐에 당한? 나 피 많았는데. 하하하하. 레전드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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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시만요 아 시끄레이에다 아 다이야 아.. 갑시다! 아야 니코시켓지 아 시바 야 여기 한 번 올거든? 올 거거든? 와봐 와봐 아 사거리가 안되나? 올긴 올건데? 야 와봐 안되냐? 아 사거리 안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죠 오지 않나 한번? 오는다 온다 온다 아 근데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안되는거 같은데 좀만 더 가까이 와봐 좀만 더 아 시박세쿠 일단 우리 다 뒤로 빠져봅시다 일단 뒤로 빠져야 오지 않을까?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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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좀만 더 돼? 데미지다? 좀만 더 뒤로가죠 우리 데미지 안닿는거 같은데 가 아니 다 뒤로 오세요 그냥 다 뒤로 다 뒤로 빠져야 오지 않나? 다 뒤로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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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나? 아 넌 먼가? 아 멀어 안다 확실히 아 젠다 좀만 더 가까이 오면 될거 같긴 한데 동작 수도 있는 게 그냥 다 뒤로 빠져야할까 아직 낯기가 다르지 않을까? 아 ㅅㅂ 왔다! 지금 다 지금 다 지금 아 ㅅㅂ 근데 지금 봤는데 아 ㅅㅂ 봤는데 지금 오 왔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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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진짜 감질나네 이 새끼 아 나 그때 됐는데 아 하필 그때 와가지고 웨이브가 아 일단 뒤로 갑시다 아 뒤로 가면은 뒤로 가면은 얘가 우리 쏠려고 앞으로 오는 것 같긴 해 아 운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와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운다냐? 아 ㅅㅂ 으금로 포편하acia 밖님 하iek 좌우 가지고 어딨어요 지금 오다 지금이야 아씨 안되나 그냥 이거 포기해야 되나 물카이트 사거리가 짧은게 한우다 근데 한번만 더 도전해보고 한번만 더 해보고 안되면 그냥 죽이고 끝냅시다 다 뒤로 다시 다 뒤로 다시 다 뒤로 다시 하다가 가는거 어때요? 악테론 악테론 속으로 이거 보고서 이새끼들 뭐하는거지? 악테론 속으로 막 이런거 아니야? 아니 이새끼들 뭐하는거지? 오오 아씨 죽이네 내가 보기에 한 원을 이렇게 삥글돌면서 오거든? 결국엔 여기 지나갈 수 밖에 없어 이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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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들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번만 더 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걔 감진나네 지도 죽을 거 알고 무서워서 안 온 거 아니야? 뒤로 쭉 빠질 수 있겠다 여기 일단 정보를 하자 정보를 하자 한 번 와봐 다시 한번 딜어 다시 딜어 아직 안왔어요 온다 온다 우는 느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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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아 씨발 빨리 와 간다 간다 다다다다 조져 조져 간다 이거 다 와 이거 죽였다 볼카이트로 이거 해낸다 와 이게 됐네 진짜 볼카이트 사거리가 좀만 더 길었으면 이걸로 때려잡는게 정식으로 하는것보다 훨씬 나았을듯 이게 되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하신 형제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케란 형제 아케란 중대장님 일 다 끝났는데 뭔 헛소리세요 3명이서 볼카이트로 잡았다고 중대장 뭐가 뭔 헛소리 하고 있어 글쎄 아마 타이투스가 되지 않을까요 이걸 해내네 암튼 GG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GG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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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